이번에도 한방에 기획한 통과시키셨네요 우리 본부장님 짬! 뭐 이 정도 가지고요 앞으로 이 프리미엄 도시락 진행 빨라질 거니까요 홍 비서님도 긴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 번 일에 빠지시면 밤낮 없이 일하시는데 미리부터 보약이라도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그럴까요? 커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? 커피 좋죠 김도란 드디어 내일 만나네 면접장에서 날 본 거 어떤 표정 질까? 보, 보,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을 몰라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는 막 그렇게 사람 몰라보고 이상한 별명 지어갖고 괴롭히고 놀리고 거기다가 막 폭력까지 행사한 그런 사람?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나가세요 아이고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두고 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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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